안녕하세요 김종현입니다. 백호의 첫 번째 솔로 앨범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백호의 새 출발을 알리는 첫 번째 미니 앨범 Absolute Zero는요. 타이틀곡 No Rules를 포함해 모든 수록곡의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호 화이팅! 화이팅. 살이 많이 빠졌다. 종현이. 안녕하세요. 아몬입니다. 백호의 첫 솔로 앨범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우. 축하합니다. 근데 아론이 형은 뭐 하다가 찍은 것이죠? 머리가 지금. 저게 무슨 상태야. 백호의 스크를 잘 가만히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 이제 솔로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데요. 백호의 음악적 영역이 한층 더 확대되었을 것이라 믿으며 타이틀곡 No Rules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호야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론 형이 며칠 전에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단체로 영상통화를. 안녕하세요. 황민입니다. 백호의 첫 솔로 앨범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백호의 모든 것을 담아낸 이번 미니앨범 Absolute Zero 타이틀명부터 정말 백호스럽네요. 백호의 다양한 분위기와 에너지 넘치는 그런 것들을 담아낸 트랙들이 가득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백호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타이틀곡 No Rules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백호야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민경 고마워. 승시 Investing 고마워. 아 콧물 나잖아 콧물이 나잖아 네 일단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아요 좋아요 사실 멤버들 뭔가 제가 이 영상을 같이 보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을 때 예상을 했거든요 멤버들이 있을 것 같다 아 네 좋아요 네 근데도 예상을 했는데도 이렇게 되네요 네 맞아요 지금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같이 무대를 서고 그럴 때는 같이 곡 듣고 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만들면 더 잘 보일 수 있겠다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같이 상의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서로 정말 격렬하게 응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이런 모습 같이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좋습니다 맞아요 아론 형이 며칠 전에 그 뭐야 단체로 영상 그 SNS로 전화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영상통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민현이는 아이슬란드에 있었고요 저는 이제 식사 중이었고 네 그렇게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종현이가 못 받았고 민기가 못 받았고 이렇게 셋이 통화하는데 네 네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 또 장난치고 네 그랬었어요 최근에 네